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가능합니다. OSAN 정지원 기자그룹 99단이 드라마 OST에 참여한다. 99단은 오는 17일 첫방송 예정인 KBS 투어로 드라마 학교 2017의 OST 첫번째 가창자로 발탁됐다. 학교 2017은 KBS ETV 학교 시리즈의 2017년 버전으로 학생들이 겪는 솔직하고 다양한 감성을 담아낼 청소년 드라마다. 99단 멤버 세정과 김정현, 장동윤, 한주환, 한선화, 서리나 등이 출연한다. 99단은 데뷔 후 첫 드라마 OST에 참여함과 동시에 떠오르는 루키 걸그룹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특히 김세정의 경우 학교 뮤지로 발탁된 데 이어 OST까지 참여하며 대세 아이돌의 행보를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